혜인아, 고맙다. 너지. 말하자면 난 혜인이 살리고 싶다고. 쟤 할 일하고 나면 갈 길 갈 거예요. 봉숭아물? 다신 못 볼 줄 알았던 청년에 대한 나의... 희망? 성일? 이런 게 진짜 역대급 운명 서사라고. 홍해인 하나 때문에 다 망칠래? 걸려들었어. 그 소식을 윤흰성한테 계속 전해주세요. 그래야 초조해져서... 혜인아! 나도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.